절도범에 의해 다시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 좌상의 소유권 분쟁이 내년 2월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전구법에서 열린 항소심 변론 기일에서 부석사 측은 해당 불상이 외국 침략에 의해 탈취된 것은 학계에도 이견이 없는 역사적 사실로 인정된 것이라며 일본도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 좌상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본에 있던 문화재를 훔쳐온 사안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인정되는 만큼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반박했습니다. 앞서 2심에서는 부석사가 승소했지만 국가를 대리한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6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최종 선고는 내년 2월 1일 내려집니다.